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엄청 좋은 방향으로 개편을 되는 것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고요 끝까지 보시면 무료로 배너 광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파닥파닥 채널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만 수산물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제주도에는 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좋은 이야기도 많고 널리 알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정보들을 저희 채널에서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제품, 서비스 등등 그리고 추후에는 제주도를 떠나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개편을 확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영상으로 나오는 바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배너 광고를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들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제품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가공식품들이 있겠죠 제주 원료로 만든,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디저트라든지 서비스 종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해주는 청소 서비스 배송해주는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숙박 관련된 예약 플랫폼 렌터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 다음 인쇄 서비스 등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영상 이후로 대략 한 5개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그런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배너 광고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케팅의 기초는 노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 서비스를 배너 광고로 올렸고 그 배너 광고를 단 한 명이라도 인지하고 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비용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자기 친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 제품을 만들었더라 아니면 어떤 가게를 이번에 신규 오픈했더라 라고 그런 게 있으면 그분한테 전송해 주셔서 그분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죠 신청하는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링크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자영업자, 사장님, 프리랜서, 스타트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 신청은 똑같이 더보기에 있으니깐요 또 제주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든지 대환영입니다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연락이 되면 따로 시간 약속을 잡아서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거나 어떠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입니다 똑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릴 거고요 선정되시면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밌는 정보를 갖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